하와이! 휴! 혜지입니다. 자, 오늘은 마크 애니메이션 시간 찾아왔습니다. 오늘 영상은 빠따남4014님의 영상 준비했어요. 자, 그러면 바로 꿀팁 영상 출발합니다. 뽀뽀! 오늘은 마크 어몽어스 애니메이션이에요. 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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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시작하지. 아, 크루원이 됐네요. 두 명의 임포스터가 있습니다. 과연 임포스터는 누굴지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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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미션들 진행하자고. 어... 얘는 확정시민인가? 오케이, 확인. 나는... 오케이, 신분증 확인. 왜 안 되고 또. 미션 완료. 잠깐만. 이거를 이렇게 아이, 왜 안 돼. 아이! 꼭! 이거 꼭 한 번에 데는 경우가 드물어요, 얘. 에휴. 오케, 일단 미션 하나 클리어. 어? 프로원 한 명 등 뒤에 칼 꽂힌 채 발견 비상! 억울하다 억울해 어 저기에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어 음.. 아 이거 상태를 보아하니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칼의 모양을 보아하니 추리를 한번 해보자 누가 아닌 프로스타이지? 칼의 상태가.. 어? 뭔가 모양이 딱 들어 맞는 것 같은 기분 탓인가? 너.. 너 아니야 이거? 아.. 모든 시선이 빨강이에게 쏠렸습니다 이거 물끄럼 noooooooooooo 빨강이는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어 근데 나름 그럴듯 했는데 주로 억울하... 억울하게 가네. 야! 이거 임포스터 아니었따. 이거 어떡하냐? 내 완벽한 추리가 이렇게 틀린 줄이야. 이름 어떻게 줬냐? 뭐야? 또 다른 희생자 발견? 무슨 일이야? 주황아! 노랑이 왜 이래, 이거? 나 아니야! 오오오오? 뭐야? 베이크는 뭐야? 임포스터는 빨강이 너야. 난 임포스터 아니야. 이거 이거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임포스터를 찾아야겠어. 뭐가 떨어졌는데? 이거 뭐야? 설마... 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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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야... 아유... 요... ろ... 맞구나. 으... 으ㅎㅎ 으ㅎㅎ anytime 으으... 임포스터 였어? 아아 억울하다 갈색이는 임포스터였습니다 더러운 임포스터 바로 근처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우리 편인 척 하다니 이 사건 나 명탐정 퍼링님이 해결한다 남은 임포스터도 확실하게 잡아내겠어 일단은 노랑이 일단 노랭이는 방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주황색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왠지 쟤는 아닐 것 같으면서도 꼭 저렇게 제일 아닐 것 같은 애들이 보통 임포스터고 그렇단 말이죠 전기 꺼졌다 비상 앞에 비상 나 무서워 나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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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함 나¿하하하하하 벤트?? 으으!!! 누구야! 누가 임포스터야 liv 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일단은 전기는 고쳤지만 으으 그곳에서 발견된 그 주황의 시체 심지어 똑같은 거미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뭐야 너 뭔 소리야 결국 추억리를 죽고 말았어 얘 상태가 좀 이상하드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누가 임포스터야 설마 이렇게 대놓고 칼을 집어넣는다고 자 자 자 자 잠깐만 아 님들 진정해 진정해 이거 그냥 이거 칼이 아니라 악세사리에요 악세사리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요 잠깐만 눈 그렇게 뜨지 마요 나 아니라니까 이 악세사리라고 남은 인원 단 4명 이 중에 임포스터는 한 명 무조건 있다 자 자 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중에 아주 뻔뻔하고 더러운 임포스터놈이 있습니다 자수하세요 아무도 믿지 마라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누가 임포사지 어?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삐익 비상소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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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아 나도 아니라고 누군지 마모님 포스터 야야야 큰일났다 하아 이거 이거 너무 시웠어 좀 나의 영계에 감팔들 수가 도망간어 망했다 soil 하아 남은 것이지? 안 해 응? 흥?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임포스터의 최종 승리 와.. 저는 이거 회색인가요? 하여튼 뭐.. 제가 임포스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아악! 아악! 아악!